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정말 우선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정말 예쁜 학교죠 서울종이네, 서예종이보다 좋은 학교인데요 문화예술인의 스타의 대학은 서울종합예술학교입니다 정말 좋은 교수님들과 저희도 그때 한번 가봤는데 시선도 너무 좋고 학교가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학교죠 서체의 앞으로 서울종합예술학교에서 진정한 미래를 위한 예술인으로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탄소년단 많이 응원해주세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조수미입니다 우리나라 대중문화예술 방면에 많은 별들이 탄생한 그런 멋진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와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큰 꿈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멋진 미래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갖고 싶어요 서울종합예술학교 서울종합예술학교의 멋진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운 같이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이번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사실 도심의 자리 잡고 있어서 넓은 캠퍼스라든지 이런 거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탁월한 강사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노력하셔서 정상의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조진수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학생 여러분 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글쎄요 예술을 한다는 것만큼 그리고 예술을 좋아했던 것을 꿈을 실현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발판이 돼서 이곳이 발판이 돼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 후배가 되거나 아니면 같은 예술을 하는 입장에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도 후배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드림컴 트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성화입니다 같은 꿈을 갖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가지고 저와 함께 큰 무대에서 함께 하는 날까지 더 열심히 해서 같이 만나시죠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용규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대학생활 동안 여러분들 이루고자 하시는 일 다 이루시고 또 미래에 하시고 싶은 꿈들을 이 대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컴 앤 겟! 가스! 안녕하세요 박스입니다 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대학생활 알차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길 기도할게요 지금까지 가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 진심들을 축하합니다 네 즐거운 대학생활 보내고요 그리고 멋진 댄서만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미스에도 많이 응원하고요 저희 학교에서 만나요 서울종합예술대학교 파이팅 지금까지 미스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포움베이들 안녕하세요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우리 또 파이팅! 안녕하세요 what's up b21 네 서울종합예술학교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멋진 대학생이 되시고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뱅 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학교생활 즐겁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꿈 하나하나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죠 네 저희도 꿈을 이루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뱅 서울종합예술학교 입생 여러분 여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수님들 강의 열심히 들으면서 미래의 방송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기 바랍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입학생 여러분들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입학하신 그 학교에서요 멋진 꿈 예쁘게 꾸시길 바라고요 조만간 멋진 무대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안녕하세요 모델 장이형입니다 어쩔지 못지 마시고 좀 더 지금 있는 파이팅보다 더 파이팅해서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종합예술학교 파이팅! 안녕하세요 손혜씨입니다 네 서울종합예술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4년 동안 여러분들 즐겁게 대학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대학생활 즐기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손혜씨! 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이석훈입니다 영화나 공연예술에 꿈이 많으신 학생분들이 앞으로 꿈을 잘 이뤄서 저와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